이제 저희 벌써 두 곡 남았는데 저희가 어제 28일이서 그러니까 싱글을 하나 발매를 했습니다 Sunlight Madow라는 노래고요 그래서 그 두 곡 남은 두 곡은 이제 Sunlight Madow라는 곡과 이제 Reverse라는 곡 들려드리고 저희는 빨리 내려가 보겠습니다 뭐 더 할 말 있나? 할 말 있나요? 어... 감기 조심하세요 아 그리고 오늘 진짜 되게 많이 와주셨는데 진짜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와 고생하셨다 questo 장기다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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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